인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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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인쿠아 대표회사 김동탁입니다. 저 인쿠아는 출혈 또는 화상 창상과 같은 피부 점막구 질환을 치료하거나 보호해주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상피부가 제기능은 피부에 손상을 치료해주는 목적뿐만 아니라 조직세포의 개선이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기에서의 코스메틱으로의 확장은 최근 트렌드인 코스메티컬이라는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시도를 의미하지만 화장품의 영역이 결국은 의료기기 영역과 합쳐지면서 치료와 아름다움이 어떤 미에 대한 추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있는 제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라렛 라인업은 피부 미용에 사용되는 미라렛 인센티브 앰플 그리고 더블 미스트와 여성청결제에 해당하는 미라렛 페미닌 젤 그리고 미라렛 페미닌 미스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메티컬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도전을 통해서 주식에서 인코하는 더욱더 도전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회사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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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